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이제 6평 끝난 다음에 마음이 좀 급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친구들이 좀 공부를 밤새야겠다. 아, 열심히 해야겠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공부를 아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밤샘 공부를 할까 봐 그럼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마디로 밤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잠깐 아주 짧게 퀘스트를 찍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왜 밤새지 말아냐 하면 밤새지 않아도 여러분 14시간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하루 3끼 밥 잘 드셔야 됩니다. 아침 꼭 차려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너무 건방지게 하지 말고 너무 나 수험생이니까 아침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침 먹고 가고 싶어요.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어머니.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침 먹고 아침 꼭 먹으세요. 피곤해도 밥을 꼭 먹어야 머리가 돌아갑니다. 아침 먹고 하루 3끼 먹어도 여러분 밥 먹는데 솔직히 30분 이내에 먹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요정 30분이면 제가 봤을 때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요. 밥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에 포함해서 3끼 먹는데 1.5시간이면 충분하죠. 잠도 6시간, 7시간은 자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6시간, 7시간 자고 여러분이 학원이나 학교 가는데 2시간이 하려야 된다. 이것만 다만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정도 반영을 하더라도 요거를 다 더했을 때 10.5시간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에서 10.5를 빼면 13.5시간이죠. 즉, 약 14시간 정도. 여러분이 수면 시간과 이동과 휴식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약 14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시간 공부하면은 거의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지금 6월부터 14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다른 짓만 하면 돼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순공부 시간입니다. 순공부 시간. 순공부 시간만 13.5에서 14.5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면은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사람은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딴 짓을 하면서 요거 시간 외에 추가가 더 늘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또 밤에 가가지고 어? 내일 숙제가 있는데 큰일 났다고 해서 밤새 이렇게 숙제를 한 다음에 늦게 자고 늦게 자면 다음 날 또 머리 멍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그 소위 요즘엔 좀 한물 간단하지만 노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노력. 노력이라는 게 절대 무리한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약간 왔다 갔다 해도 즉 약간의 산책을 하더라도 충분히 14시간씩 공부할 수 있고 사람이 어차피 14시간 정도 공부하면은 머리가 거의 방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늦었으니까 6평 점수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수능에 잘 나오려면은 한 하루에 20시간씩 해야겠다. 4시간씩 자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절대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밤새서 좀 늦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약간 어떤 거냐면은 다음날 달리기 시합이 있는데 새벽 내내 달리는 거야. 그냥. 다음날 달리기 시합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그럼 다음날 달리기 시합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져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 이거를 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처음에만 이렇게 20시간 파악 하시다가 아니 난 안되겠다. 난 20시간 못하겠어. 나는 공부가 안되는 인간인가 보다. 하고서 또 이렇게 파악 내려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저 서울대에 나왔거든요. 수능 굉장히 잘 봤거든요. 제 첫 번째 캐스트 보시면은 저 수능 점수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14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잘 봐주던데? 제가 천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완전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하면서 4시간 자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제 친구는 그러던데요? 그 친구 그러라고 하세요. 보통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잠이 부족하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머리를 굴려서 하는 건데 머리가 충분히 휴식을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잠 잘 자라. 몇 시간에서 7시간 자. 선생님 저는 4시간만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럼 4시간 자. 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몇 시간, 7시간 자세요. 그리고 밥도 잘 드세요.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뭐 산책 같은 거 해도 돼. 그리고 나서 놀지만 않으면 돼. 아시겠죠? 뭐 유튜브 보면서 1시간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캐스트 보면서 1시간 보내고 제가 왜 주로 스터디위드미 같은 걸 찍냐면은 그 솔직히 캐스트가 다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하시고 도움이 되는데 어 그 너무 거기에 시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제가 이런 것도 다 짧게 짧게 찍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짧고 굵게 필요한 사람만 좋은 빡 주고 치려 빠지려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공부를 14시간 하면 충분하다. 공부 14시간 하는데 이런 걸 줄일 필요는 없다. 다른 걸 줄여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겠지만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시점에 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온 만큼 또 지나면 끝이에요. 5개월만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